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영원 보험에 가입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 7주차 강단 말씀 믿음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그 기쁨도 잠시적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굉장히 극과 극인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복음 안에서 말씀이 가라 하니 말씀대로 잘 따라 갔는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종교적 또 기복적인 공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 잘 따라가고 있으니 있던 풍랑도 없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일심전심 지속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풍랑조차도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하였다고 여겼던 이 베드로의 배는 사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죠 오히려 침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됐냐 빙하조각에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이 타이타닉호가 어떠한 신도 사실은 이 배를 침몰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어처구니 없이 이 빙하조각에 침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항의하는 배들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하여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안은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근본적인 저주 문제 앞에는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의 배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했던 곳은 어디냐 사실은 그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그 바다 위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공통점으로 이번 주 강담 말씀의 주인공도 좀 베드로였고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주인공도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보금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이런 영적인 순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기준이 뭐냐 실력자를 부르냐 인격자를 부르냐 선착순으로 부르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기준은 바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내가 원하실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원하시는 자들로 부른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종교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여러분 누구를 심부름을 시키죠? 일단 좀 내 말을 좀 말귀를 좀 잘 알아듣고 그거 좀 편한 사람 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탄식을 아는 자 그 말귀를 알아대는 자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바로 그 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올해의 원단 말씀처럼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또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 나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랑 만난 이 시대를 살리는 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개네사라의 호수과에 서서 호수과의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부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사실은 빈손 빈 그물로 돌아와서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대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의 빈 배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택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때가 참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베드로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을 따져보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우리가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때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그야말로 빈 그물 인생이고 빈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다섯 가지 얻어야 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 비고 텅빈 마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가난 혼인잔치에 빈 여섯 개의 항아리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칫날에 지금 파토가 나는 분위기입니다 빈 항아리로 파토난 잔치를 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텅빈 광야에 수천 명의 굶지른 배를 누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텅빈 심령에 바로 이 줄인 영혼들에게 참된 공급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노력과 수고에 대한 실패 또 경험과 그 지식에 대한 상실의 자리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곳이 어디냐 자신들이 실패를 품고 돌아왔던 그 뱃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빈배와 같은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에게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또 개인의 숨은 영적인 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창세전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땅의 것 늘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한낱 생계형 인생으로 살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고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다 전혀 갈급함이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만선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저주죠 따라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때로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텅 빈배를 말씀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현실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나의 달란트, 또 우리의 생업현장이 너무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 그러한 현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나기 새끼, 예루살렘 입성의 도구로 쓰신 것처럼 아무리 하찮고 작은 거다, 별 쓸모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언약 성취의 도구로 유용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이죠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라 야튼데로 가야 고기가 잡히는데 깊은 데로 가라 네가 가진 경험, 상식, 지식, 신념,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에 순정해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잔뼈 굵은 전문인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고기가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굉장히 상식 밖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지구와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험과 상식 속에 갇혀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거기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금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참 지혜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의사를 만나도 지식인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 보금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서론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접근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야말로 사람, 인간 예수만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그 어떠한 이적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신학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과학의 잣대가 이성의 잣대가 성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비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동정녀를 여자로 바꿨습니다 동정녀는 아예 날 수 없지만 여자는 아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럽교회가 다 잠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 방식과 이 이성과 상식의 경기를 만들어서 그 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그 선을 넘는 것이고 그 틀을 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신앙은 뭐다?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냐 얕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냐 사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순종을 하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강단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맞다 틀리다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상반전에 말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실패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 풍랑과 사투를 벌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는요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봐요 일단 내가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는 거 도와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또 빈배일 때 철저히 낙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절망도 어설프게 절망하면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확실하게 절망하고 확실하게 실패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대도다 여러분 아시는 미국 항공우주공 나사 이 과학자들 중에는 크리스천들이 많다고 그러죠 왜냐? 로켓을 완벽하게 만들어도요 0.0001%의 결함을 인간은 그거는 인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결함만 있어도 로켓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결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로켓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결과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주 정확한 원색복음이 선포되어지는 52주 강단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반응을 보이시고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이 일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늘 아멘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액션이 없다 그거 갖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사육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느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수년 전에 그 신천지에서 잠깐 6개월 교육받고 있다가 5개월 때 되니까 신천지라고 밝히거든요 그래도 현역된 분들은 안 나오는데 이제 이분은 깨닫고 나오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그 신천지 때 기록했던 노트를 하나 샘플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 이게 한 7, 8건이 되는 거예요 정말 두꺼운 대학 노트예요 제가 딱 펼쳐보니까 형광펜으로 또 자로 긋고 그 다음에 그 족보에서부터요 얼마나 정자로 잘 적었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목사님 신천지에는요 똑똑한 사람 날씬한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지? 24시간 잠을 안 지운대요 계속 요양계수용 자체도 다 암송해야 되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혼자 남아서 시험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후려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말씀을 다 암송해야 되니까 다 똑똑하대요 여러분 우린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박박사 됐을 것 같아요 박박사 와 그러면서 옷차림도요 모나메 패션이라고 아시죠? 모나메 볼펜 흰색 검정 위에 흰색 밑에 검정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에 나왔던 그 자료 보셨잖아요 다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그래서 누구는 막 비녈로 피빅 쓰러진대요 피 안 통해가지고 모나메 패션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목사님 거기는요 어설픈 사람 안 온다는 거죠 목회자 전도사 또 PK들 목회자 자녀들 왜? 성경을 좀 아는 분들 그러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 그런데 이거를 다 상징 비유풀이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66권을 다 그런 식으로 풀으니까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집사님 역시 갈급했죠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은 욕심에 그냥 성경권문지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5개월 때 딱 되니까 신천지에 딱 밝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읽었던 성경 66권을 거기 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다는 거죠 비유풀이가 집사님 원래 불량식품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조미료 들어간 음식이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님은 지금부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간점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왜 나도 모르게 이슬비처럼 잔상이 남아있고 은혜 받았던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잘못된 각인을 빼내려면 더 강한 각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를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하는 거 은혜 받는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각인을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그냥 내 모양 그냥 내 수준대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되고요 또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일은 쉽게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다는 말씀 속에 이거 왠지 내 이성과 경험에 비춰볼 때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저 왼수를 용서하면 뭔가 내가 손실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이게 조금 미뤄질 것 같아 그때는요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절대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없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불우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걷다가 순간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진 베드로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걸었잖아요 그리고 일단 걷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맞다 우리도 주의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 가운데 출발을 딱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딱 지나다가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부신앙적인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올라는 찰나에 딱 이런 수요예배, 3일 밤 예배가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3일 밤 예배는 주의 강단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주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 3일 밤 예배거든요 저는 이제 설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강단 제목을 내야 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수요예배의 말씀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구나 제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제목 하나 맞았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십시오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봉 14장 이번 주의 강단 말씀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계속 반복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 즉시 22절 27절 31절에 계속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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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부신앙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건데 조금 미뤘다가 할게요 속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부신종 말씀 앞에 즉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만들거나 고기를 몰아오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든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는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아직 낫지 않은 몸을 갖고 제사장에게 갔다가 돌마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낫을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기독신자들 문든병 꽂혀주며 내가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면 그것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손 마른 자 손을 내밀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직 눈은 안 떠졌어요 그러나 신로함 연못에 가서 씻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온몸에 독이 다 퍼집니다 시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열의 고를 도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요 열두의 혈류의 그론이 마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역의 어느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그런데 정말 절대 불가능해 현장 예수의 예자만 끊어도 욕을 하시고 너무 어머님이 싫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같이 막 흥안 꺾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이 오래 원단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상황에 밀지 말고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외우자 도전하자 이럴수록 더 목사님 모시고 신방 받고 우리 가정에 말씀 선포해야 되지 않냐 어머니 다시 구원의 학생 심어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요청을 받고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고요 가면서 쫓겨나면 내가 문꼬리라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순간이 이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어머님이 너무 운순한 양이 되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머님 소문을 부여잡고 영적 기도를 하고 막 아멘 하고 막 이랬는데 어머님 원래 잡고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딱 만지는 순간 어머나 어머나 저렇게 만지시면 안 되는데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더 제가 용감한 면인지 몰라도 어찌 됐건 여러분 가면요 이미 흑암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까 봐 실패할까 봐 거기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반응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액션을 취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절대 불가능의 어떤 현장도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불량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믿음의 불량대로 채우시는 하나님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창조적인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즉 사람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굳이 찢어졌냐 찢어지지 않았냐 이것을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두 사건 모두 메시아에 메시아 되시는 신적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소와 사항도 달라서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바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바로 사도로 세우기 위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한 거거든요 전능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보금의 놀라운 수용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1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극도의 피로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이든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처럼 우리는 계산이 안 되는 응답을 누려야 여러분 세계보금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흐름에 우리가 일휘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고기를 몰고 오시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몰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조건 과학, 이성, 경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복음은 바로 과학과 이성과 모든 경제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칭인으로 세워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죄인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선생님 했던 호칭이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주여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굉장히 올바른 중요한 신앙 고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해계죠 우리가 이 표적이라고 할 때 영어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인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장실을 표시를 하고 있는 그 사인을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 사인이 중요합니까? 목적지 화장실이 중요합니까? 결국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사인을 보내주는 것 뿐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만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도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야만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랬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두려워서 엎드려 자신을 떨어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것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두 배를 가득 튀어서 잠길 정도로 이 사건은 향후 베드로의 생일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등의 2장만 보더라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명이 해결하고 돌아오는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을 취하는 만선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탄식과 그 소원이 나의 탄식과 소원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맞춘 자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기록을 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잡고 또 함께 말씀 포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로 부른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대교구 사육을 하면서 세가족국 사육을 맡고 있습니다 세가족국에서 퍼스트 무버 헌금을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다리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그런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저희에게 팀 사육을 해주셨으면 사주 교육을 통해서 사주 교육을 받을 때 너무 수료에 급급하지 마라 빨리 빨리 수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세가족에게는 생명 심어줘라 생명 그 생명을 자꾸 확인시켜줘라 그리고 세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세가족을 책임져라 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해줘라 우리 교회는 제자 공동체고 우리 교회는 포금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다른 교회와 차별성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예원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린 랩너트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원교회가 정말 이름값 하는 교회구나 이런 강단을 만나고 이러한 전도자되는 단위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이런 강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TV에 나오는 어떤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요 주일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딱 세 마디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다 나가는데 너무 놀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아멘 세 소도로 딱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주일날 기도할 기회가 돼서 배운 게 있잖아요 들은 게 있으시니까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강단을 붙잡고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지난주 강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저는 중지자의 책임이 전에 그 강단의 흐름이 아닌가 그 목회자의 책임이겠죠 목회자가 오히려 놀랄 정도로 어떻게 강단을 잡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그 원하시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또 찾고 세우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창식의 3장, 6장, 11장에 근거했던 그 그물들을 다 이제 버려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도 무너지는 바벨탑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오늘 보면 말씀처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업과 사업, 공부, 사역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건 뭐로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근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겉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나에게도 시급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 영혼을 나는 하나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시급한 그 부분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크리스천들의 기도 제목 중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취급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당연히 들어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직업을 달래서 직업을 줬는데 추일에 일을 해서 예수님께서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해서 물질의 축복을 줬더니 그 물질을 가지고 최진인데 사용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딜레마에 빠지시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줬더니 그 배우자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줄 수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란하시다라는 책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집사님을 봤다니까요 가족 간에 관계 회복을 놓고 늘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관계 회복이 됐어요 관계 회복이 되니까 부신 가족들하고 주리아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주리아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끌려가시더라고요 본인마저 예배를 나중에 다 놓쳐버리시더라고요 교회까지 떠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담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오히려 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응답입니다 변질되지 않거든요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셔서 그 빈배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만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이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고 이삼실 현장의 빈 곳을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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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